신짜오 이제는 안 가리기 잘해놔 진짜오 1,8학번 새내기들아 만나서 반가워 아니야? 반가워? 하나, 둘, 셋만 더 그러면 뭐라고요? 신짜오 1,8학번 새내기들아 반가워 하나, 둘, 셋 신짜오 1,8학번 새내기들아 반가워 반가워 다시 하나, 만나서 반가워요 그냥 반가워 오케이,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신짜오 1,8학번 새내기들아 반가워 반가워 현재 우리는 동남아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현지 조사를 수행 중이야 먹고 보고 즐기고 너무 행복해요 너희들도 동남아 사업단과 함께 멋진 이번...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신짜오 1,8학번 새내기들아 반가워 우리는 현재 동남아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현지 조사를 수행 중이야 먹고 보고 즐기고 너무 행복해요 너희들도 동남아 사업단과 함께 멋진 2018년이 되길 바래 환영한다 새내기들아 환영한다 새내기들아 환영한다 새내기들아 환영한다 새내기들아 됐어 잘했네 어, 눈 꼼꼼하고 갈 때가 됐네 고맙습니다